미디어유스 김지수 기자,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는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온실현상을 야기하는 특징을 가진다. 몇 년 사이 두드러진 문제점은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외에 인간이 활동하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한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제공한 2021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가속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의하면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뜻한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등으로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중립이라고 한다. 여러 정부 부서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정책 시행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것이다. 지구촌의 이상기후 양상은 이미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유럽 국가는 전례없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가뭄으로 앓고 있다.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며칠간 지속된 폭우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 같은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그 정도가 극심한 정반대의 이유로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와 무역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정책이 구현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후 미국에서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계 획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 드릴이 100을 선언하며 ESG 투자가 확산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며 동시에 국제적인 상황과 함께 내국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 재고 역시 목적에 두고 있다. 정부 부처와 함께 위원회는 크게 2030년 2050년으로 나누어 탄소 감축 목표를 세웠으며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소 감축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탄소 배출 감소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실천 방안에 있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키워드로 생각하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 노력이 지속되면 향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예시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전자기기의 데이터를 자주 지우는 것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가령 용량만 차지하는 메일을 지우거나 필요 없는 사진을 삭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무한히 많다. 당장 목전에 있는 일들은 빙하가 높고 매년 여름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는 것이다. 의미 없이 사용한 일회용품의 의미 없이 저장한 사진들이 나비효과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의미 없이 저장한 사진들이 나비효과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진들이 나비효과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진들이 나비효과가 되기 때문에